1. 포기의 아픔과 유익 포기의 아픔과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언어로 나누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부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깝기도 하고 손실이 되기도 해서 포기하고 버리는 결단을 과감하게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리고 포기하는 데는 잠깐 동안의 아픔과 상실이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더 큰 유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포기의 결단을 배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느님은 나를 향한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느님의 아브라함에게 포기를 요구하실 때 좋으신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식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네가 복의 권한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삶을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되도록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고 지금 현재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느님이 계획에 놓으신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와 우루와 하라는 우상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지금도 고각의 발굴을 이해하면 거기 삼각형으로 된 지구라 순진이 군데군데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온천지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우상을 생기는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상을 생기는 그런 환경을 떠나야 됩니다 내 생각이 우상을 생기고 있으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느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하느님을 생기는 데 좋지 않은 환경이 있으면 우리가 하느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좋은 훌륭한 인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생기는 채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생기고 있던 우리가 살고 있던 환경을 때로는 옮기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아 이건 하느님의 복을 받지 못할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나를 포기의 환경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붙들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던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 꾀를 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거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꾀를 썼습니다 선물 공세를 하고 자기 처자를 앞서 버려가지고 형 애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동정심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자기는 도망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야곱의 모든 계획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하느님이 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저런 장애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깨로 사는 것보다 야곱의 인생을 위한 더 좋은 계획을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기른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숨기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보통아이와 달랐습니다 울음소리도 보통 아이보다 열 배나 컸습니다 울지 않으면 괜찮은데 다른 아이들보다 더 키고 울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픔을 머금고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고 간 것은 모세를 죽은 가운데로 몰고 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기르고자 하는 하느님의 좋으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며 모세가 애국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느님은 모세의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모세를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하느님의 궁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느님은 때때로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편안한 삶을 버리고 포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향하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더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기의 아픔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하느님의 좋으신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기할 때는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때는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말씀을 따르자 아브라함은 가난 땅을 떠날 때 야외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로또 함께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야외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그 순간부터 손의 계산을 많이 해봤습니다 야 친척을 다 떠나라고 했는데 이 조카 로스는 괜찮지 않겠는데 어릴 때부터 조카와 같이 자랐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친구처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조카 로스를 데리고 가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진양도 맞다면 낫다고 둘이 가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로스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난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떼도 번성하게 되고 조카 로스 양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샘물을 위하여 이 두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데 좋은 쪽을 조카 로스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 함께 가면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 결과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좋은 쪽을 택했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길이 어려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애국으로 가면 곡식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과는 달리 가난 땅을 떠나서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애국에 내려갈 때 애국에 내려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머리로 굴렸습니다 아내 사례가 인물이 이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였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누이라고 하면 오히려 선물을 갖다 주고 자기에게 잘 보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낭패를 만났습니다 참 다행히도 꿈에 하느님의 사자가 바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전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내이니까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아내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되찾은 뒤 곧장 가난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있는지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환경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빈당한 삶을 살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를 할 때는 계산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정하는 것은 계산해서 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순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습관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면 내 생각도 버리고 내 삶의 습관과 삶의 스타일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었을 때 한 주간의 11조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던 한 여집사님이 위성으로 저희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처음 한 것을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여집사님의 남편은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만들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받는 그 생활비를 떼가지고 11조를 했습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헌금은 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새벽 주간에 이분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 자기도 특별한 헌금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하느님 앞에 특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다 며칠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들어오더니만은 자기를 불렀습니다 안방으로 불러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안주문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주었습니다 보니까 빳빳한 신권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았지만은 남편에게 봉투를 받은 적이 그때가 처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는 우리는 손익 계산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하느님의 좋으신 기획을 우리가 놓치고 맙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해관계나 손익 계산을 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느님은 우리 인생의 뒤를 돌봐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양들이 마시는 우물로 인하여 조카로우가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하느님이 고향뿐만 아니라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친척 조카를 데리고 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구나 뒤늦게 하느님의 말씀을 빗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면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소녀를 보자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소녀를 봐야 된다면 소녀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조카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이제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낫겠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서로 다투어서 관계가 더 나빠질 뿐이네 그 대신 자네가 먼저 좋은 쪽을 택하게 자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을 택하면 나는 북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로스는 자기 눈에 보기에 제일 좋은 쪽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반대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좋지 않은 쪽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입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로스는 자기 눈에 보기에 자연적으로 좋은 환경을 택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내가 하늘의 복을 나한테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와 너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말씀을 듣지만 내가 이미 누리고 있고 이익이 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이게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빗나갔으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에 내려 고개를 잡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처음에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어부도 아닌 분이 내가 밤새도록 수거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곳에 다시 가서 그 물에 내려 고개를 잡으라고 하니 참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보고 오장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거하여 세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 어부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그 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개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죄하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맡겼습니다 오늘날 베드로의 이름이 온 세계에 기억되고 기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세리면 여러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자 즉시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나중에 마태 복음을 써서 후세의 길이 길이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보태지 말고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포기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좋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믿음을 우리가 얻으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얻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믿음만 가지고 갑니다 하늘나로 들어갈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늘나로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열고 하느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더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위하여 다른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친척도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옆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도움받을 사람을 완전히 다 하느님이 끊었습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제는 쳐다볼 것은 하느님 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만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만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뼈저리게 점을 했습니다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한국에 있던 아파트를 추분했기 때문에 학비가 이제는 다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낙동강의 오리알이었습니다 신용카도도 미국에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친척도 없고 아무리 돌아봐도 사고 묻힌이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매달리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느님만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손 내밀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하느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은 때때로 내가 의지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떠나게 만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늘 알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느님 앞에 설 때 상급을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믿음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교회가 단체로 천러역정을 관람을 했습니다 천러역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양에 들떠서도 안되고 교만해서도 안되고 율법을 지켜서도 안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천러역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왜 실패를 합니까?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고 언어를 입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때때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느님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시험을 통하여 버리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실패의 아픔을 통하여 버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두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도 가장 아깝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하느님은 그것마저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버림으로써 더 하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자꾸자꾸 흐르는데 하느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살의 말을 듣고 요정 하갈과 동침해서 서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자식을 놓고 손자로 낳아서 빨리 가문이 커져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내 월경이 끊어졌습니다 자기의 남성이 죽었습니다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4년 전에 약속했던 그 자녀를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내를 둘러보니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보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보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느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주실 것이다 하느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느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절대 절망적일 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을 때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니 이제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하느님 바라보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될 것인지 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야 될 것인지 이게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식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이 주시겠다는 자식의 꿈과 소망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해 가지고 더 하느님과 가까워진다면 그건 거기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더 멀어진다면 그건 버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우성이 가득한 그 천지에 있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진다면 그걸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의 이 상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이 자녀의 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끊임없이 계속하여 믿음을 길러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이 상에 대한 꿈과 소망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걸 붙들어야 될 것인지 버려야 될 것인지 혼동스러울 때가 있는데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막 붙들고 놓지 않아 가지고 하느님과 멀어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주의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가지고 막 그걸 붙들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다 보면 하느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더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이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의 꿈과 소망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몇 번의 인생의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려야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백세가 되어서 아내 사례가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 나섰으면 하느님은 이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하느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연단받는 과정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배웁니다 하느님은 그의 자녀를 위하여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은 우리의 생각도 버리고 습관도 버리고 우리에게 intellect 보기 위해서 하느님은 우리의 생각에 보기 위해서 하느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bush장을 받돌아 막상하니